그래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긴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하면 성과가 좋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좋은 입지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해가 오래 갖고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좋은 회사에 주식을 사가지고 오래 갖고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다 오늘 한 신문의 왕개미연구소에 이경은 기자께서 재미나는 기사를 하나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간에 10년을 내가 이 자산을 그냥 갖고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장기투자조인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투자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네 가지를 딱 들었네요 이게 아마 한국 한하그룹의 투자정권이 펴낸 자산전략 보고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장기투자는 환해지를 걸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변에는 환해지를 걸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환해지를 걸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모양입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환해지는 어떻게 드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보니까 이런 60년 동안 달러당 원화가치가 130원에서 1300원까지 바뀌었네요 한국에 약간의 문제라도 발생하면 원화는 훨씬 더 약해진다고 약해집니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 당시에 원달러 환율은 2000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환해지를 미국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할 때는 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런데 이게 장기투자라는 부분을 한국화약 정권에서는 환해지를 걸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여러분 딱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자주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노후의 자산관리는 두 가지 이름들을 방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첫째는 인플레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화가치의 하락으로부터 자산가치를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반드시 언급하고 싶네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는 기축통화지만 원하는 종이돈에 가깝기 때문에 환해지를 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정시에 투자한다면 환해지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미국 정시에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화 자산 대신에 달러화 자산을 가지는 거죠 대단히 바람직한 투자인 겁니다 바람직한 투자고 환해지와 관계없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현재 정치 지형도 같은 걸 미뤄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측이 좀 오랫동안 권력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인플레로부터 방어하는 것 그리고 환율 변동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똑똑한 겁니다 재테크에서는 이분들은 그냥 보고서에서 환해지를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단박에 뭡니까 이걸 뭐라고 봅니까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름 장기 집권 체제가 들어가게 되면 중산층들도 원화 표시 자산이 여러분들 가치가 하락하라는 부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걸 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시에 돈을 넣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 몸은 한국에 있지만 달러화 자산을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같은 글을 쓰더라도 경험이나 이런 것이 다들 완전히 다르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원자재는 오래 보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자재 철 구리 오일 원자재는 오래 보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딱 제가 보고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한 번 더 강조해야겠다 이게 뭔가 하니까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이 있고 장기 보유해서는 안 되는 주식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 자산보고서는 원자재 여러분들 주식은 장기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해운주식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이 있는 겁니다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대표적인 경우는 미국의 기술주 여러분들 펀드 같은 경우는 오래 보유할 수 있겠죠 오래가면 여러분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 보면 원자재는 인플레이션의 해치도 안 되고 방어도 안 되고 가격급 변동도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가 모두 장기 투자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지적하는 겁니다 비상장 기업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리스크한 거죠 물론 엔비디아 이름 처음 상장이 됐을 때 오시연때부터 이름도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돈을 벌었겠죠 그러나 비상장 기업을 변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논평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그런 투자인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투자 목적의 주택 매수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땅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나 지금도 빌딩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나 지금도 여러분 주택을 여러분들 투자 목적 자가용으로 사는 게 투자 목적으로 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단일 투자 규모가 너무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 리스크가 너무 크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가주택이라는 것은 구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 투자 목적의 주택 매수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죠 따박따박 이자를 지불하는 부동산 리츠 같은 데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부동산 신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주택 거래가 폭발로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가련 미국과 일본은 인구 대비 주택 거래량은 1.5% 정도인데 한국은 작년처럼 거래 가뭄이란 시기에도 1.8%였다는 겁니다 한국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4%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대체자산이지만 과거에는 실물 외에는 받다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높았던 것뿐입니다 거래량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팔고 싶을 때 팔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투자 목적의 부동산 보유는 신중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적을 한 거죠 실물주택보다는 오히려 상장 리츠가 자산배분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겁니다 배당을 원하거나 그렇게 하면 지금 부동산 리츠가 고금리가 돼서 지금 상당히 많이 가격이 낮아진 상태죠 시장 가치보다 대개 한 20%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짧은 글이지만 핵심을 투자 용료는 부동산은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 원자재는 장기로 여러분들 보유할 수 있는 주식 투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원화가치의 하락에 대비해서 달러와 자산 가치를 가질 필요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사 논평하다가 이렇게 투자에 관한 이야기가 하게 되면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대단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 이제 전번에 한번 소개했죠 이분이 쓰신 글이 이번에 기술주 투자의 대원칙이라는 책이 나온 월스트리트에서 이렇게 기술 애널리스트로 굉장히 명성을 갖고 있는 마크 마하니 이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인터뷰가 실렸는데 핵심 메시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책의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DHQ다 D는 디스로케이티다 주가가 갑자기 뭐죠 좀 많이 빠져버린 것이고 하이는 영어 하이의 머리 글자고 Q는 퀄리티다 주가의 흐름에서 벗어난 질 좋은 종목을 고르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신경을 건두셔야 된다는 교훈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 주식시장에서 메타 페이스북에 이런 모회사의 메타의 주식이 한 지금 490불대에 행성됐습니다 그게 2022년 또 12월 달에 이런 99불까지 떨어지거든요 90불대까지 그때 여러분들 아마 메타버스에 대해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월가에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냥 후려친 겁니다 평가를 그러면 그때 100불이었으면 지금 이제 4배 정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월스트리트에서 한 수십 년간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이 마크 마하니 애널리스트의 주장이란 것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 회사들이 주가를 계속 보다가 그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몇 년 터울로 아무리 멀쩡한 회사도 그 회사 주가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일주일이 될 수 있고 이틀이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애플이 여러분 오늘 주식 가격이 240불 될 겁니다 애플 주식이 여러분 한 달 전에 160불까지 떨어졌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애플은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그게 160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100불 정도를 한 달 만에 번 거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애플이라는 회사는 영원하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주가가 정상적인 궤도에 탈락했을 때 여기에 마크 마하니가 이야기한 건 dhq 주가가 궤도 흐름에서 탈락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그때 한 전문가가 야 이거는 160불이면 애플 주식이 160불이면 그냥 줍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리포트를 봤는데 그 회사에 대한 여러분들 확신이 있으면 그때 매집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승리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이 없으면 그냥 펀드 투자하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우리는 대부분 배운 것이 단기 승부를 노리는 그런 부분에 배웠기 때문에 돈을 많이 잃죠 잃는데 그렇다고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자산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장지수 펀드를 투자하는 것이고 한국 시장은 안 되고 상장지수 펀드를 미국 시장처럼 계속 성장하는 상장지수 펀드를 사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으면 지금 마크 마하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기술주의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초우량 기업들 초우량 기업들을 한 10년 정도 보유하겠다 그럼 언제 살 거냐 마크 마하니가 디스로케이티드 궤도를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시고 너무나 이제 우리 세대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참조하시고